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북미,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거둔 PC 온라인 게임 검은사막의 모바일 버전인 검은사막 모바일이 오늘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합니다. 첫 테스트는 내년 1월 시작한다. 펄어비스는 신작 모바일 게임 검은사막 모바일을 역삼 GS타워 아모리스 홀에서 미디어 쇼케이스를 개최한 미디어 쇼케이스를 통해 공개했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은사막 모바일은 검은사막의 지적 재산권을 활용한 모바일 다중접속 역할 수행 게임으로 원작을 방대한 콘텐츠, 화려한 액션, 넓은 오픈필드를 모바일 환경에 맞춰 재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제작됐다. 검은사막 모바일 서비스 계획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펄어비스는 원작에서 사용한 자체 제작 엔진과 리소스를 바탕으로 제작됐으며 채집, 채광, 벌목, 제작, 낚시 등 다양한 생활형 콘텐츠를 그대로 검은사막 모바일에서 구현됐다. 다만 검은사막 모바일은 PC가 모바일 환경에 맞춰 제작된 만큼 자동사량이 추가되는 등 모바일 환경에 맞춘 편의 시스템 등이 일추가 되거나 일부 변경됐다.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수익 모델은 장비의 확률형 아이템을 없애고 아바타가 제공하는 혜택을 최소화해 결제를 한 이용자와 무과금 이용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을 목표로 구성됐다. 펄어비스는 검은사막 모바일을 자체 서비스할 예정으로 23일 오늘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한다. 비공개 테스트와 출시는 내년 1월 이후이며 글로벌 서비스도 내년 중 실시할 계획이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차 CBT에서는 레인저, 워리어, 자이언트, 발키리, 위치 등 5종의 캐릭터와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이 제공된다. 또한 발레노스, 세린디아, 칼페온 세계 대륙과 7종의 전투 콘텐츠 영지 및 생활 콘텐츠가 공개된다. 원작에 제공된 거래소 시스템도 구현된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검은 사막 모바일 커스터마이징 시스템 펄어비스 함영철 전략 기획실장은 최근 넷마블 게임즈의 리니지 1에 볼루션이 북미 시장 출시 후 애플 앱스토어 매출 14위에 오른 것을 확인했다며 검은 사막이 북미에서 성공을 거둔 것처럼 한국 모바일 MMORPG에 대한 시장도 북미에서 열린 것 같다라고 검은 사막 모바일의 북미 시장 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정경인 대표는 약 3년 전 세상에 처음 소개된 검은 사막이 지금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즐기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게임으로 도약했다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는 펄어비스의 집요한 기술력과 MMORPG를 향한 열정이 뭉친 두 번째 작품 검은 사막 모바일을 처음 소개하게 되었다. 많은 이용자의 가슴 뒤게 만들고 있는 원자 검은 사막